버킹엄 궁전 버킹엄 궁전을 가는 길입니다 음 아주 길이 공원스럽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세인트 무슨 공원이지 여기가 세인트 제임스 공원 세인트 제임스 호 그리고 안에 호수같은게 조그마한게 있는데 런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이라고 아주 공원스러운 그런 넓은 길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버킹엄 궁전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는 길 한번 담아보려고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